일시적 2주택 적용을 못 받는다 라고 해도 거의 10배 가까운 세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산마디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격에 등장하는 그 착한 산마디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부기는 일. 제 주택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부기는 일. 불행기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를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보니 베스트셀러도 내봤고요. 여하튼 쓸데없는 소유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액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액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랜만에 액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딴 부동산 정책들의 변화로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이번에 7.10 대책으로 복잡하게 바뀐 취득세법을 기준으로 직접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일명 취득세 계산기를 엑셀 하나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은 물론이고요. 이번에 바뀐 취득세 법안의 기본 개념까지도 완벽히 정립이 되실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난 액북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취득세 계산기 예제 파일은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영우 씨라는 분이 있네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취득세법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올해로 35세가 된 영우 씨가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살짝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을 보시면 양도세와는 달리 아주 심플한 법률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존 취득세법은 크게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리고 주택이 아니면 그냥 4.6%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게 다 주택이 아니죠. 자 주택이라면 매매 금액과 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6억 이하면 1%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2% 9억 초과라면 3%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농어촌 특별세 0.2%가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를 더하시면 최종 취득세율이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개념만 알면 누구나 이해가 쉽죠. 한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입단 누더기법안 통과로 인해서 취득세가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계산기는 제가 직접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냥 여기 있는 노란 셀에 값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엑셀 파일은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취득가액입니다. 자 취득가액이 얼마죠? 네 여기 보시면 6억에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취득세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대로 자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6억 네 이렇게 6억을 입력을 하고요. 자 주택인가 아닌가? 네 주택이죠. 자 주택이 아니면 모두 4.6%의 세율을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미만 9억 초과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6억 이하니까 6억 이하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0.2%의 농특세가 부과가 됩니다. 문제에 보면 면적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러면 자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6억 미만 주택의 취득세율은 1% 거기에 농특세는 가산이 없고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0.1%를 더하게 되면 총 취득세율은 1.1%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취득가액에다가 총 취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취득세액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계산의 기본 원리였고요. 자 문제를 풀려면 이번에 바뀐 취득세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계정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취득세 계정안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지난 영상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히 하나씩 바뀐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지역 기준 1주택자는 기존 그대로고요. 2주택부터는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비해서 1주택을 조금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그 다음에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인 경우에 12%가 적용이 됩니다. 자 법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가 적용이 되네요. 앞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는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증여나 상송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시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6억이 넘는지 9억이 넘는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셨거든요. 근데 바뀐 내용을 보면 이거 외에도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1세대 몇 주택인지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닌지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 다음에 분장권이나 입주권이 기본 주택 외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동명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합가한 경우라던가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라던가 자녀의 나이 같은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지만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아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매번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이 부분만 나오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실행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꼬우면 세금폭탄 왔던지 아니면 돈주고 세무사 쓰던지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취득세는 굉장히 심플한 세법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정말로 복잡한 세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풀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올해로 35세가 된 영훈씨고요. 현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함께 살고 있는데 취득세 중가가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좀 토대로 살펴보면 답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훈씨가 소득이 있고 현재 35세 자녀니까 세대분리를 하면 1가구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 또한 중가를 피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7년도에 매수한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20년 7월에 새 주택 6억원이네요. 6억원짜리 새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자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바뀐 취득세법에 따르면 기존과 달라진 게 있죠. 주택수에 따라서 중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헌데 이 중가세율을 계산하는 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씩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취득세가 중가되는 중가세율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시행 이전의 취득인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이번 이제 바뀐 법률이 7월 7일국 대책이죠. 7월 10일 이후로 구매한 주택은 바뀐 세법을 적용을 받고요.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이라고 하면 기존 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시행 이전 취득이 아니다 라고 하면 바뀐 세법을 적용을 받겠죠. 자 두 번째로 법인 취득인가 아닌가 법인이면 무조건 주택수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자 법인은 아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부부 외에 공동명의가 또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1가구의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닌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현재 계산에는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세대 합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65세 이상이라면 부모가 부모 공양을 목적으로 합가했을 때 각각의 주택수를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요번 계산에서는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자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부라던가 자녀는 세대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각각 보유한 주택을 주택수에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을 했거나 혹은 만 3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수에서 세대 분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오늘 계산에는 다 뺄게요. 자 그리고 현재 주택이 몇 주택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보면은 지금 1주택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수를 다 더하시면 현재 주택수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영훈씨는 주택이 하나만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주택이죠. 자 두 번째로 고려할 게 조정지역인가 아닌가 입니다. 자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은 12%의 취득세율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인 경우에 12%가 부과가 되죠. 자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는 상황에서 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중과되는 세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일단은 조정지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8%잖아요. 8%인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2주택이냐 아니냐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2주택인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취직세 중과세율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취직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1%에 플러스 8%가 적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 다라고 하면 중과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일단은 이렇게 중과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본세율 1%에 중과세율 7%를 더해서 8% 세율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취직세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6억 네 6억이죠. 자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6억 이하죠. 6억 이하 중과세율은 몇%인가요? 앞서 계산했듯이 플러스 7%가 돼서 네 취득세율은 총 8%가 되겠네요. 자 85제곱미터 초과가 아니다. 이하다라고 했을 때 농특세 0.2%는 안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이제 취득세의 10%인 0.8%를 더해서 총 취득세율은 약 8.8%다. 그러면 6억의 취득가액에다가 8.8%를 더하면 영훈씨가 납부하게 될 총 취득세는 5,280만 원이 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조정지역이었다. 라고 하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660만 원으로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네 5,280만 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맞다. 라고 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5,280만 원의 세금이 6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주택수가 2주택이에요. 2주택이고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겠죠. 2주택이니까 네 2주택이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은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똑같이 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했을 때 총 취득세율은 14.3%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8,58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조정지역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6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6억 원의 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이다 혹은 이상이다 라고 하면 8,580만 원 거의 10배가 넘는 세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1주택 똑같이 1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못 받는다 라고 해도 거의 10배 가까운 세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A주택 취득 당시에는 B조정지역이었어요. 한데 최근 조정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B주택 역시 같은 지역이라면 취득세가 중가가 될까 라는 문제입니다. B주택의 취득시점에 A주택이 조정지역이었다면 당연히 2주택시 중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8%가 되겠죠. 자 이때도 일시적 2주택이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시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이 현재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이번에 바뀐 취득세법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기본 개념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죠. 6억짜리 주택 하나를 가지고도 기존에 660만원 정도 나오던 취득세가 최대 8천만원 이상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금액이고요. 여러분들 이처럼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잘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이란 말이 돌더라고요. 예전에는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눈 뜨고도 당할 정도로 무서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로 부자되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돈 되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